함안군이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모집합니다.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2021년 1월부터 마리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대비하고 가야 보건사업 추진에 대비한 군의 역사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